꼬리 돌리기 꼬리 돌렸지? 대박이다 너희가 아싸랑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왜 날린 거냐? 쟤 깼다! 이거 진짜 이게 민낯어 봤지? 꼬리랑 균형 잡는 것 같은데? 꼬리랑 균형 잡는 것 같은데? 꼬리랑 균형 잡는 것 같은데? 이거 시계 잡았대! 시계 잡았대! 난리가! 시계 잡았대! 낙제는 1도 신경 안쓰고 밥 먹고 있네 힘들어 무거워 꼬리돌리니 꼬리 돌렸어 대만 오오오오!!! 오늘 꼬리를 돌리는 건가? 신기하네 진짜 근육장닫바 써서 그런 건가? 시간도 한번 시원해 봐. 어떤 거든 막 뱅그뱅게 돌돈대. 이게 돌아가는 재질이 아니라 테스라서. 근데 애들이 확실히 랩테스를 좋아해. 바츠 같은 경우는 뱅그뱅거 돌 수 있는데. 이제 별줄 못하는 거 없다고. 나 때가 만족했다. 이거 있구나. 굳이 뭐가 꿀맨. 계속 조금 안 돼. 지금 신났다. 갑자기 신났다. 뭐야 이거. 근데 이거. 뭐야 이거. 엎! 아이 씨 진짜 잘 잡았다. 너무 잘 잡았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귀여워 낫다 안나준다 우와아아아아아아 흐유 귀여워 근데 얘는 진짜 먹었다 흐흐흐 흐흐흐 히힣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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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지에 쫄아주지는데? 돌지에 오고싶은데 옆에 있을게 오 속으로 잡는데? 뺏겼다 안 들리지마